왜 다이어트는 매번 실패할까요? 오늘은 꼭 참자, 조금만 먹자 라고 다짐했지만 또 실패했다는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자신을 비난하는 결말에 다다릅니다. 의지가 부족해서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을 최우선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 생존의 핵심은 바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정 음식을 먹으면 뇌는 도파민, 오피오이드, 세로토닌 등과 같은 화학물질을 분비해 기대감, 쾌감, 포만감, 안정감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맛있다는 느낌은 단순한 미각이 아니라 감정, 보상, 기억, 생존 본능이 함께 작동한 결과입니다. 특히 설탕, 지방, 소금과 같은 성분은 진화적으로 희귀하고 생존의 중요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뇌는 이 조합에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러한 보상은 뇌의 회로에 저장되고 같은 음식을 반복적으로 찾게 만듭니다. 행동의 결과로 긍정적 보상이 주어지는 것 이 과정을 학자들은 정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뇌는 반대로 부쩍 강화의 방식으로도 학습해 왔습니다. 행동의 결과에서 보상 대신 고통스럽고 불쾌한 경험을 통해 학습한 것이죠. 예를 들어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 부패한 냄새나 쓴맛이 나면 우리는 의식하기도 전에 입에 든 것을 뱉습니다. 죽음에 이를 만큼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 섭취에 있어서는 부쩍 강화를 통한 학습이 정적 강화를 통한 학습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 맛있는 것보다 끔찍하고 역겨운 것을 더 빨리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에 쓰지만 몸에 좋은 음식보다 몸에 안 좋아도 맛있는 음식에 손이 더 잘 갑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생존의 필수적인 음식에 대한 뇌의 반응은 우리의 의지나 절제력 같은 의식보다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진화를 거치면서 인간의 조상들은 자연상에 존재하는 음식들을 먹어 왔고 자연 상태의 음식은 보상 회로를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작동하던 뇌의 이런 방식은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대 식품 산업은 이 뇌 회로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들은 설탕, 지방, 소금을 최적의 비율로 조합해 자연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쾌감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음식은 도파민 분비를 과도하게 유도하고 뇌는 더 강하게 보상 회로를 강화합니다. 그 결과 한 번만 먹어도 기억에 남는 맛이 되고 두 번 먹으면 습관이 되고 반복되면 의지와 무관한 자동 반응이 됩니다. 바로 여기서 다이어트를 어렵게 만드는 핵심 메커니즘이 시작됩니다. 게다가 우리는 배고플 때만 먹지 않습니다. 지루하거나 외로울 때, 불안하거나 화가 날 때도 무언가를 먹고 싶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뇌는 스트레스를 생존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실제 위협이든 사회적 압박이든 관계없습니다. 스트레스는 정신적 고통이 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되죠. 상사의 꾸질함, 고립된 관계, 정서적 공허함. 뇌는 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억 속에 빠른 보상을 찾습니다. 그 중 가장 빠르고 확실한 보상이 바로 음식입니다. 특히 고칼로리이면서 쾌감을 주는 음식은 감정의 통증을 잠시나마 잊게 해줍니다. 우리의 뇌는 이렇게 감정을 음식으로 처리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슬플 때 단맛을 찾고, 지루할 때 바삭한 식감을 찾고, 외로울 때 따뜻한 국물을 찾습니다. 이런 경험은 뇌에 저장되고, 비슷한 감정이 생기면 뇌는 말합니다. 그때 기분 좋게 해줬던 그걸 다시 먹자. 그럼 나아질 거야. 이렇게 뇌는 감정과 음식 섭취를 연결시킵니다. 그 연결은 반복될수록 점점 강해지고, 우리는 실제 배고픔과 무관하게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배고픔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의지보다 먼저 작동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스마트폰으로 배달 앱을 열고, 입안에 뭔가를 넣고 나서야 왜 이러지 하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자동화된 뇌회로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뇌는 반복된 행동을 절약형 회로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감정이 특정 수준에 이르면 섭식 반응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이 회로는 의지나 결심보다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자동 반응을 조절할 수는 없는 걸까요? 책 식탐해방을 쓴 정신과 의사이자 뇌과학자인 저드슨 브루어는 이런 반응을 다루기 위한 훈련법으로 레인 훈련법을 제안했습니다. 레인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알아차리기, 지금 올라오는 갈망을 알아차리기. 먼저 갈망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 충격에 대비하지 말고 무슨 수를 써도 다가오는 갈망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차분하게 갈망이 다가오는 것을 느껴봅니다. 받아들이기, 억누르거나 싸우지 않고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밀어내거나 무시하려 하지 말고 갈망의 대항에 주의를 딴 데로 돌리거나 뭔가를 하려 하지 말고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탐색하기, 그 갈망이 내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탐색하기. 갈망의 파도를 타기 위해 갈망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갈망이 구축되는 과정을 탐색합니다. 탐색에서는 호기심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라고 물으면서 탐색합니다. 애써서 찾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의식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솟아나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봅니다. 느낌이 솟아나는 곳이 몸의 어디인지, 어떻게 느껴지는지, 가슴에서 솟아난 긴장감인지, 뱃속이 불타는 느낌인지,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초조함인지 느껴봅니다. 주목하기, 감정이나 감각 경험에 주목하기. 마지막으로 경험을 주목합니다. 그러면 현재에 머무르면서 호기심을 갖고 집중하며 파도를 탈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 짧은 구절로 단순히 주목합니다. 그래야 지금 일어나는 일을 생각하거나 이해하는 대신 직접 경험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이 다가와서 절정을 이룰 때는 이 악물기, 상승감, 강렬함, 열기, 초조감 등이 나타납니다. 감정이 물러가는 동안에는 떨림, 긴장감, 얼얼함, 완화, 편안함, 온화함, 확장감 등이 나타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간단히 생각이 나타난 그 사실에만 주목하고, 생각이 사로잡혀 분석하거나 생각하는 상태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주의가 분산되거나 마음이 다른 데로 흘러가면 조용히 탐색으로 되돌아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지금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망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대신 갈망이 왔다가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여기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면 우리는 뇌의 자동화된 회로를 바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레인 훈련은 다양한 연구에서 흡연, 스트레스, 감정 섭식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지속적인 실천이 신경회로의 유연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게다가 연구에 따르면 갈망은 대부분 평균 몇 분 이내에 최고조에 도달한 뒤 감소하며 최장 12분 정도 사이에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존재하지만 이 시간 동안 반응하지 않고 관찰만 해도 뇌는 다른 반응 패턴을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다이어트는 단순한 식단 조절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세상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뇌는 살아남기 위해 감정과 음식을 연결했고, 그 결과 우리는 감정을 먹는 법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 연결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고 훈련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책 식탐해방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과식, 폭식으로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근본적 원인을 뇌과학적 관점으로 분석했습니다. 습관 회로를 분석하고 끊어내고 새롭게 변화하는 방법을 21일간의 도전 형식으로 기술하여 누구나 쉽게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줍니다. 살찌지 않는 뇌를 만드는 뇌과학적 방법, 나아가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듣고 다시 연결되기 위한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뇌와 몸이 다시 대화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